한 십몇 년 전에 확장을 한 거에요 근데 이렇게 바닥이 너무 춥다 그래서 한번 걷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바닥을 시공해 놨길래 난방 연결을 추운지 한번 걷어보고 영상을 한번 마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하죠 보세요 매벽인데 단열을 안 했어요 전혀 보이는데 다 시커먼 칠이 아니라 곰팡입니다 굉장합니다 나이스 해요 진짜 여기 마저 걷어 볼게요 밑에 단열재가 없어서 난방이 회전이 안 됐는지 난방을 적게 깔아서 그런지 나이스다 와 죽인다 와 이게 확장이야 와 나 진짜 야 진짜 와 우리도 확장 이러고 하고 다녀야겠다 이거 뭐 이게 확장이야 와 이게 뭐야 진짜 락체 타도 아니고 확장은 이렇게 한 번 하고 원래 확장은 얼마나 좋아 아 진짜 이거 정말 심플한 확장인데 죽겠다 아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이게 확장이에요 작은 방 확장 이렇게 두 줄 넣어놨습니다 나이스 합니다 확장하는 거 이번엔 한번 좀 한번 이런 과정을 설명 없이 보여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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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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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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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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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